자, 1번 에버 게임! 4스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8번 출구류의 또 다른 신작 공포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굉장히 독특한 토마토 대가리의 마스코트로 썸네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게임이지? 하고 가지고 와봤어요. 백화점이 배경이고 그 문을 닫은 백화점에서 이상현상을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오, 백화점에서 눈을 떴네요. 오오... 백화점인가요? 헉! 플레임을 열지 말래요. 나, 나 그럼 닫혀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 닫힌 사람. 노 스모킹. 흡연금지. 노 데인저러 스쿠츠. 어, 위험한 물품 금지. 어! 그래, 이 친구였어. 뭐야,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어, 캡처 허용되지 않음? 이 친구 찍을 수 있나? 언찍hy네? 수줍팸에서 당신에게 딱 맞는 정장을 찾으세요 data 여행을 떠납시다. 모두의 삶을 행복하게. 하피아몰. 이곳부터는 애완동물 출입금지. 다른 것도 다 봐야지. 살아있는 미술관 탈출. 미술관의 미스터리를 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라 세세라기 오케스트라. 제99회 정기연주회. 제99회 세라시 불꽃놀이 축제. 함께 사토야마를 지킵시다. 마을 근처에 개발되지 않은 삼림지역. 비상용품은 충분히 비축해두셨나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모두의 미소입니다. 세라시 소방본부 소방관 뭐지? 하피아몰 세라지관 뭐지? 세라시 공식 마스코드 토마춘. 얘 이름이 토마춘이구나. 토마춘이 하피아몰 세라해옵니다. 어린이 이벤트 개최 예정. 어? 근데 이거는 왜 해석 안해줘요? 속상해요. 노 오픈 플레임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기 안 열리고. 방화문 항상 닫아두세요. 상호작은 안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라 이건가? 어? 이거는 색깔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조금씩 바뀌네. 무지개색으로. 여기는 왼쪽이 올라가는 곳이고 오른쪽이 내려오는 곳. 좌측 통행. 화장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안 들어가집니다. 아쉽습니다. 어?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영혼이 나가신 것 같은데? 쾌? 쾌하라고 장난꾸러기라고? 아 지금 아이들 만날 생각이 지금 벌써부터 현타가 팍 이미 이미 하얗게 불태우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행사 한 30일 뛰고 오신 느낌이거든요? 힘내라 토마춘. 절도 행위는 범죄입니다. 오와 여기 한글로도 써있어. 이건 한글 패치가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거는 다 일본어로만 써있고 이것만 한글이 추가로 써있냐? 스마트폰 수리해드립니다. 홀 및 주방직원 모집. 열기. 오우. 안경이 당신의 미래를 밝혀줍니다. 맞춤 안경 무료 상담 진행 중. 와 진짜 딱 일본스러운 광고 표지다. 여기로는 못 가고요. 뭐 백화점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넓지 않네요. 그죠? 잘 봤고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건가? 1시. 아 이게 6시까지 뭐 이렇게 보내야 되거나 그런 건가? 모든 이상현상을 찾으면 비상구가 열립니다. 이상현상이 없다면 아무것도 캡처하지 말고 비상구를 여세요. 아홉시에 비상구를 열면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9시까지? 야... 쉽지 않은데? 좋아요. 이제 이상현상이 있으면 촬영을 해라. 뭐 이거겠지? 좀 보자고? 이런 거 막 순서 바꿔놓고 비열하게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포스터도 좀 눈에 띄게 바뀌겠지. 설마... 토마춘 잘 있어? 애가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 보여. 어떡해. 어? 여기 원래 방화문이 있었나요? 아... 반대편이 문이구나. 아래가 2층. 위에가 3층. 그럼 여긴 위에가 3층. 아니 아니. 아래가 3층. 위에가? 위에가 주차장인가요? 스태프 온리. 이제 촬영이 가능해졌고. 여기가 지금 3층이란 말이지. 토마춘씨. 어? 이쪽도 촬영이 가능하네? 되게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잖아? 여행을 떠납시다. 뭔가 문제되는 거 없어 보이는데. 여름맞이 고객 감사세일. 모든 생활용품 10% 할인. 하피아 보험 컨시어지. 당신의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토마춘 소프비 피규어. 많이 소확했어. 헬로볼. 잘... 정말 잘 튕기고 잘 굴러갑니다. 장기말. 어? 장기말을 뽑기로 해요? 서양 소동발전 손전등. 블록컷이. 이곳은 통과할 수 없다. 어? 깜짝이야. 아 놀라라. 뭐야? 뭐야? 토마춘 귀여워. 이제 안 기워질라 그래. 어디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는 찍어야겠지? 어? 오오오오오오오. 어허허허허. 뭐야? 찍으니까 이상현상이 도망가는구나. 오. 오케이 2시 아 여기에서 이상현상을 체크했다 올바르게 체크했다 이런 표시가 뜨는군요 되게 친절한데? 어쨌든 지금 벌써 다 외웠어요 완벽해요 어 위쪽에 카메라도 감지가 되는 걸로 봐서 여기가 바뀐단 얘기잖아 감지가 되는 부분은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거지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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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바뀔 수 있어 있어 마춘이형 뭐해 아까 형 마스코트 도망가던데 봤어? 오 이거 방향이 잘못되면은 촬영을 해야 되나보다 아 그렇지만 이런 위쪽에 뭐 없는 것 같고 푸드코트 왼쪽이 푸드코트 뽑기도 문제없고 허어 벌써부터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어 아이씨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어 혹시 체크를 안하면 문을 안 열어줘요? 세 개를 다 체크했어요 세 개를 다 체크했어요 하나만 되는게 아니라 세 개를 다 체크해야되고 아니 근데 체크를 하니까 문이 열리던데 뭐.. 뭘까? 그냥 내가 문을 열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이상현상을 찾으면은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런건가 맞죠? 맞춘이형 하아나이씨 옆에 같이 앉고 싶은데 앉아지지가 않네 뭐가 없네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설마 이거 원래 있었어? 와 초개가 됐어 원래 있었나봐 아니 여기 풍선이 원래 있었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우와아 씨 뭐가 없는거 같은데요 바로 가볼게요 어? 이렇게 대놓고 있는걸 와 이젠 캡처가 안되고 와 근데 되게 친절하다 이렇게 가르쳐주는구나 갓겜인데? 체크좀 잘하세요 라고 써있네요 마춘이형 잘 지내고 있는겨? 내가 봤을땐 마춘이형 옆에 나중에 맥주같은거 들려있을거 같애 들려있거나 옆에 놓여있거나 백프로임 음... 여기는 찍히는게 없는걸파서 뭐가 나올거 같진 않네요 어? 어어어 뭐야 소금 음... 아니 깜짝이야 아이씨 아 뭐야 아아 아 돌아왔네 아이씨 깜짝 놀랐네 발사고 소리나가지고 그렇군요 아 준우형 잘 쉬고 있어? 어? 근데 뭐해 글자쇼하고 있어 소리 난다 하하하하 이상현상 발견하기 전에는 조용히 있다가 체크하니까 소리나 오케이 3층 3층이래 3시 아 게임이 재밌는데? 이게 뭐라고 써있는데? 루킹백 프로헤이비틱 무슨 뜻이지? 어? 찍었다 아 주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주의해서 잘 봤고요 좀 약간 입 출구 주변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네 오케이 실수하지 않았고요 4시 여기 맞춘형 뭐 봐? 저 전광판 보고 있어? 모두의 삶을 행복하게 얘만 지금 안 행복한거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볼수록 아 자고 있나? 가면 속에 사람은 자고 있을지도 이렇게 쓰읍 벗겨보고 싶다 야 어? 눈이 하나야 그리고 그리고 여기 원래 멘트가 다르네 이베큐에이션 루트 비상탈출구 찍어야지 왜 안 열리지? 어어? 왜 안 열리죠? 왜 안 열리죠? 하나가 아닌가봐 야 아 이게 문이 안 열리는게 제일 공포인데 지금? 바닥에 강아지? 아하하하하하하하 레전드 열렸다 대박 아 눈동자가 여기로 도망간거였네 여기있던 눈동자가 저기로 도망간거야 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오케이 아 좋았다 좋았다 마춘형 음쭈 볼수록 매력있는거 같아 저 캐릭터는 어? 이번에야말로 아무것도 없네 아 아 좀 쫄리는데 아니 근데 이제 안나올때 됐긴해 그치않아? 안나올때 됐어 연다 연다 아하하하하하하 좋았다아 아무것도 없구요 정상이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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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깜짝이야 뭐야이거 아이고 괜찮니? 아니 그러게 왜 그런대로 올라가있어 여기 딱 붙어있어야지 어으 으헤헤 흐헤헤 너무 철푸덕하고 떨어졌는데 자 일곱시 두매남았습니다 뭐가 없는데 이번에도 무난 무난하게 넘어가나요? 어? 딱 걸렸어 오케이 내가 저번에 놓쳤던 사물함 음 아 이상하게 내가 8번 출구류 게임을 하다보면 이상현상이 되게 그 편향적으로 나와 중복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게 안보임 아니 그 많고많은 이상현상 중에 내가 제일 잘났지 아니 이게 아니라 이상현상이 그렇게 많은데 왜 계속 중복으로 나오냐고 흠 문제없지? 이상현상 있다고? 뭐가 있어? 빨리 얘기해봐 아 얘기해봐 뭐가 이상한데 포스터? 사물함 옆에? 이거? 이게 이상하다고? 몸통이 지금 세로틱한게 이상한거야? 애들 몸통 원래 이렇게 생긴거 아니었어? 아니 딱히 이렇게 봐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드는데? 선발이 있었다고? 진짜 진짜 이상한거 맞지? 너네 나랑 너무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치는거 아니지? 어 맞네? 원래 원본이 어떻게 생겼냐? 나 너무 궁금하다 빨리 가보자 어? 근데 벌써 9시인데? 포스터 확인좀 아야 깜짝이야 개스 뭐야 왜 일어나계세요? 왜 일어나계세요? 김치 어? 이제 캡처가 안되네 아아아아 아 이런식으로 몸통이 잘 있었구나 아아 아아 아 난 짝대기만 있었어도 딱히 이상한점을 못느꼈었거든 으음 이럴게 있었군요 저희 마촌이 형 왜 일어나는거야? 다 쉬었어? 잘 쉬었어? 흐하하하하 힘내고 애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잖아 그지? 애들이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보답받지 파이팅 오 뭐야 어 아 얘네 퍼스드림 제작진이구나 나 지금 알았어 아 우리 예전에 퍼스드림 플레이했었잖아 재밌게 이상현상 피규어 나를 봐 아 그래서 퍼스몰 퍼스드림 그런거였구나 몰랐어요 조사를 안하고 그냥 응 재밌어보인다 하고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플레이한거라 여기가 탈출구라고요? 엥? 여기로 가면 엄청 큰일날거 같은데 엥? 엿보기 어 뭐야 누가 다 밀었어 어 compliance 엥? 엥? 아 아 카메라를 놓친거구나 내가 밀려 떨어진 게 아니라 요즘은 백화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되게 참신하다 마트에서 한가득 장보고 이제 미끄럼틀을 타서 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그 놀이터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지 카메라로 비추고 있다가 마춘이 형이 탁 밀어가지고 카메라만 배달된 것 같은데 와 진짜 이상현상 74개 중에 내가 중복을 몇 개를 본 거야? 한 두 개 정도 중복됐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지? 오 그래 포스 드림도 그렇고 진짜 이 8번 출구류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니까 이 탱카이 제작진이 그래 야 8번 출구류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때까지 봤던 거 중복 안 되게 이상현상 항상 발생으로 해놓고 하나부터는 뭔 소리야 게임은 1시에 시작됩니다 12시는 관찰만 가능합니다 아 이게 1시부터인가 보다 1시부터 항상 발생 저장된 데이터 이야기는 뭐야? 마지막 밤인가? 일단 이상현상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본 거 너무 극히 일부라서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1시군요 애초에 기본 옵션으로 오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가? 오 아니 너무 너무 친절한데 애초에 중복이 안 되게 설정이 돼 있을지도 다 찾으면 그때부터 중복되지 않을까? 이 게임은 충분히 그럴듯해 너무 갓겜이라 이상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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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왜 왜 없지? 어? 어? 항상 발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 아 풍선의 얼굴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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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터지나? 아 아 아 아 으아악! 에? 아 폭발에 휘말리면 처음부터야? 미친? 아아 빨리 도망갔었어야 됐구나 어이가 없네 어! 불이 꺼져있어요 불 들어오게 오케이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엘헨ㅃkay 어어어!! 저거 뭐야 천천히 움직이고있어 와... 역시 마추니형, 이미 보고 있었구나 여기에서 있었던 이상현상 계~~~uje석 보고 있었던거임 오케이 뭔 소리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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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레일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어? 최첨단이네 그냥 10 12번째 어? 마춘이 형? 어? 마 마춘이 형을 찍고 싶은데 마춘이 형이 없어서 마춘이 형을 못 찍어 그 엘리베이터가 시커멘데 지금? 어? 허! 마춘이 형! 으아아아아악! 어? 마춘이 형 아 얼굴 볼 수 있었는데 아까비 마춘이 형 얼굴이 떨어졌어 마춘이 형 발로차기 마춘이 형 슛! 드리블 드리블 자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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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아아아아아 여기 이상 안들어가지네 짓 결계인가 까비 마춘이 형이 드디어 탈주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위에서도 행복해야해 자 13번째 자 13번째 아니! 마춘이 형! 어떻게 된 거야? 탈출한 거 아니었어? 다시 잡혔어 하아 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뭐가 없는 거 같은데 포스터? 큰 포스터 중 하나? 아니 나 진짜 모르겠어 지금 다 봤는데 모르겠는데 뭘까? 정장 포스터에 신발이 없다고? 와... 레전드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말 안하셨으면 난 진짜 못 찾아 살 거야 아 대박 아 어렵다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봤대? 미쳤다 자 14개째 아우 근데 우리 이거 다 볼 거야? 아 이거 좀 많네 야 이제 60개 남았어 아니 맞춘이 형! 어 의자가 좀 높아진 거 같은데? 왜 착각인가? 아 형...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와 형! 형.. 여기 달이 길구나!! 아니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쉴 시간으로 성장하는 달이라니!! 어~~ 하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하아ّ 하아 하어아 어? 허어어! 형 다시 탈출 시도하는거야? 어? 걸려버렸네? 15번 또 안보이네 어? 헉! 여기에 영원히 계세요 여기 원래 아무것도 안적혀있거든요? 뒤에 문구가 생겼네요 소름 16번 아니 마춘이형 또 사라졌는데? 뭐야? 어? 중복 이벤트 발동? 이번엔.. 어? 뭐야! 마춘이형 엘리베이터로 탈출한거 아니었어? 마춘이형이 없어서 촬영을 못해 마춘이형 어? 그쪽으로 탈출을 보낸거야 이번엔? 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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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춘이형 이미 탈출했던거임 이건 미끼였던거야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탈출했어 마춘이형 꼭 행복해야해 물론 다음 방엔 다시 잡혀와 있겠지만 지금만이라도 그 자유를 만끽해 가자 17번 우리 마춘이형 보러갈까? 마춘이형 결국엔 또 잡혔구나 뭐야 이거 빨라 빨라 노약자분들 조심해야돼 이거 큰일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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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이네 에스컬레이터가 노약자 약자는 탈수없는 에스컬레이터 18번 아 나 다왔구나 형 다시올게 어 이 친구 아까 의자에 앉아있던 그 친구네 뭐지? 1회차 때는 이 기차에 이 인형 없지 않았어요? 새로 생긴거 같은데? 일단 탈출 다시올게 지금 보니까 중복 발생 안하는거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56번만 더 고생을 하면 그죠? 56번만 더 찾으면 된다 오케이 가자 어 아니 우리 마춘이형 또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사라지셨나? 근데 확실히 중복은 아닌거 같고 엘리베이터 없고 여기도 없고 어어 아잉! 아깜짝이야 아 진짜 놀랐네 아 아니 형 뭐해 뭐야 왜이렇게 커졌어 형도 각성한거야? 진격의 고인이 됐네 아이 깜짝이야 19번 어 이 이거 이상현상이야? 그래픽이 깨진게 아니고? 밟아도 되는거죠? 밟아도 되는거죠? 뭐야 이게 글리치가 있어 20번? 어? 뭐라고 써있는거지? 마스카 아리아가 당신의 친구가 될거래요 이게 뭔소리냐? 마춘이형 실명이 아닐까? 찾았고 21번 이게 일본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드립이지 않을까? 약간 유명 일본 연예인? 이름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아니! 마춘이형 눈 어디다 빼먹었노? 눈을 떠 형 이래야지 이래야지 목이 돌아간건가? 꼴도 보기 싫다 이거야? 22번 아니 마춘이형한테만 지금 이상현상 한 50개 있고 나머지 20개는 다른 배경인거 같거든요 어? 바다 카펫이 와 홀로그램 와 레전드 멋있다 23번 23번 어? 착시냐? 뭐야 이거 오? 아아 어 이거 혹시 들어갈 수 있나? 이거 연주회 포스터 있던 자리였거든요 헉 연주회 소리 들려 나 이런 클래식한 음악 감사하는거 원래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런 음악을 들을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괜찮을까 저작권? 크흐 크흐 클래식 저작권 괜찮다고? 진짜 모르는 소리 클래식이 되게 잘 걸려요 저작권이 참고로 그 플레임에 올라간 클로에 레퀴엠인가? 그거 저작권 한 8개인가 걸렸어 뭐 어차피 그거 수익 안나는거 알고 올린거라서 상관없긴 한데 그거 다 클래식이야 어째튼 24번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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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거려 이상해요 자아 Aus 25번 전등? 어? 뭐야이거 산풍구가 돌아가고 있네 뭐야 여러개잖아 됐다 총 5개나 있었네요 자 26번 어휴 아휴 아휴 끝났구나 에헤이 비켜 비켜 퇴근 어 어 야 이거 계속 플레이 할 때마다 마춘이형 인형 생기나 보다 계속 반복해서 클리어하면 여기 여기 의자에도 막 마춘이형 인형 막 있고 여기 이 풍선 개풍선 위에도 있고 막 그러지 않을까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전광판도 다 비어있는데 이거 계속 진행도에 따라서 채워지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기대되는걸? 아니 이런 디테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게 아니라 마지막 장면이 점점 채워지는 그런 맛이 있네 야 진짜 4 3 3 3 3 3 3 3 3 열렸구요 27번 이거 원래 밑에 불빛이 있었나요? 아 진짜? 원래 불빛이 있었어? 저게 이상현상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이상현상이 있다는 얘긴데 안보여 자 비제임이 과연 꺼질까요 안끄질까요 이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헤rica헤헤헤헤헤헤헤헤헤헧 원래 있었네 아 뭐야 아 나 따라다니고 있었어? 아 이러니까 못 잤지 아 아 아 얘네 움직이네 아 뒤를 보면서 움직였으면 보였을텐데 아 27번 얘 왜이래 얼굴이 이상해 28번 어이 깜짝이야 뭐야 아 안녕하세요 조금 무서울지도 오오 찍으면 일부가 날라간다 바람이 빠지네 아예 소멸되는데 29번 29번 어 찾았어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우연하게 그냥 카메라 확대해서 봤는데 그냥 보이네 30번 어 화장실 왜 어 뭐야 자빠져서 머리가 없어졌어 이래서 밑거름이 진짜 위험하다니까 31번 응? 뭔소리야 어 어 뭐야 너 왜 안따라오지 왜 안따라오지 아 바라보고 있으면 안움직이는구나 32번 음 강아지 어디감 아 뭐야 귀여워 나 따라오는거야 아 뭐야 같이가 홀런아 뽑고야 아이고 잘했네 근데 아빠 가야돼 이제 아빠 돈 벌러 가야돼 아빠 돈벌로 가야돼 아빠 돈벌로 가야돼 33번 아이씨 안되겠어 나 뽑고 쓰다듬고 와야지 잘 갔다왔고요 어 잘생겨짐 이런 말하면 안되는데 훈남이 되셨어 오 뭐야 34번 푸드코트 옆에 그림 푸드코트 옆에 그림 푸드코트 옆에 그림 뭐야 이거 햄버거한테 잡아먹히고 있어 하하하 살려줘 35번 오 그래도 하다보니까 어느새 벌써 절반인데요 아 끝났구나 뭘 보고 있는거야 자 빨리 다음 페이지 렛츠고 이거봐 이거봐 어 토마춘 형 또 생겼어 확실하네 생기는거 어 응? 아니 약간 목이 부러지시더니 이제 그냥 치웅 아 깜짝이야 치우신거에요? 어서오십쇼 형님 그래 니들 고생이 많다 이따 보자 36번 어 허 여기 원룡들이 보여 움직이고 있어 37번 아 이제 절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안보이지? 에스컬레이터가 이상하다고? 오마이 갓 아 나 지금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걸 내가 캐치를 못하고 있네 하 이제 절반 38번 어? 이거 뭐야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뭐 뭘 기다리라는거야 어 아니 왜 지 혼자 버려두고 도망을가 어 어 얘도 뒤따라간다 야 나도 같이가 기다리라며 기다 가자 39번 발 아래? 아 아 이 친구들 얘들아 잘 있어야지 거기 아니 똑바로 있어야지 이게 뭐야 다시 만났네 40번 아이씨 안보여 어 뭐야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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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무서워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아아아아아아 아하 무서워 무서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약간 사람 귀신 소리 들려 약간 이런 소리 일단 촬영을 하자 그리고 내려가야지 어쨌든 그럼 찾은 걸로 기록될 거 아니야 어?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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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올라가면 굴러 떨어지겠는데? 그치? 자 지금 의문점 두 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내려가서 노랫소리가 잠깐 들리는데 거기서 저 비상고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이 밝은 영역으로 강퇴당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노래를 듣는 거야 무슨 지하실에 만든 교회 같지 않아요? 지하선가대 아 밖으로 나와지네 가만히 있어도 별일이 없고 계속 똑같은 음만 반복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1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나 이럴 줄 알았다 41 41 어? 뭐야? 안에서 토마추인 인형이 그늘을 타고 있어 뭐하는 방이야 어? 열린다 뭐 나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안 들어가죠 들어가지지는 않아요 가, 갈게 마저 그네 타 방에서 미안해 42번 어? 뭐지? 얘네 뽑기에서 나오는 애들이잖아 헬로볼 잘 튕기고 잘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고 잘 튕깁니다 아, 잘 튕겨지는구나 아하! 43번 잘 튕겨지는 건 나였고 아니, 남사스럽게 좀 뭐하시는 거예요? 어허! 화장실 앞에서 44번 어? 숫자가 고장 났네 빨리 자녀엠! 45번 아, 끝났구나 갈려엠! 오케이, 네 마리 이제 45번 나 맞춤이 형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맨날 허공만 보고 있... 형 나 왜 보고 있어 나를? 형 나 왜 보고 있어 나를? 나를? 드디어 관심 가져주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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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 형 형 형 주라하니였어? 형도 스트리머구나! 46번 46번 아니면 의외로 키가 엄청 작은 걸지도?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은 목이 보인단 말이죠? 저 뭐야 네? 어? 날 관통하는데? 이게 무슨... 47번 어? 여기 새로운 문이 생겼어요 열리나? 우와! 우와! 뭐야! 야 여기 백화점 서비스 확실하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볼꽃놀이 볼 수 있는 거야? 지림 어? 너무 낭만적인데? 어? 와 나 진짜 이런 방이 있으면은 맨날 가서 맨날 구경할듯? 희쁨이랑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캬... 로맨틱하다 48번 오 깜짝이야 뭐야 왜이래 이거 진정해 진정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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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번 49번 아니 근데 뭔가 이상현상이 하나같이 다 뭔가 좀 뿌띠뽕짝 귀여워 그렇지 않아? 나만 그래? 아 사물함들도 결혼기념일 축하해주는거라 아 아 50번 이상현상 현상영 어딨어 맞춘영 말고 현상영 맞춘영 솔직하게 대답해 우리 현상영 어째어 어? 어째냐고 어? 왜이래 이거 현상영 저기있었군 51번 또 안보이네 음... 어 뭐야 맞춘영 자리가 왜이렇게 넓어 그걸 못 보다니 나도 많이 지쳤군 52번 형 또 사라졌어? 어...어디있어 형 형 아 이 형은 맨날 사라져 탈출도 못하는게 말넘심 형 형 어 저기있다 거기서 뭐해 형 이제 행사 뛰러가 다 쉬었어? 잘 가 고생혀 어 뭐야 인사해준다 잘써 53번 어 뭐야 블루스크린 떴다 월드 머싱갱이의 문제가 발생해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월드 머싱갱이의 문제가 발생해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어? 이거 퍼센트 오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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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어? 멀티 세개를 시작합니다 실패 헉 마지막 시도인데? 성공 아 준형 뭐였을까 실은 저 전광판에 있는 가상의 세계가 곧 이곳이 아닐까 형도 가상이야 형 형 말좀 해봐 54번 저거 왜 통통 튀고있어 오케이 빨랐다 55번 뭔소리야 어 여기 뭐 걸렸나보다 여기 아 좀 이런데 슬리퍼 신고 타지말라니까 결국엔 거기에 뭔가 껴가지고 지금 지금 56번 작은 포스터들 어 이거 사람얼굴처럼 되있는데 귀여워 자 57번 그리고 원본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 그러고보니까 여기쪽에서는 이상영상 지금 단 한번도 안일어나지 않았어요? 뭐가 바뀐적이 없네 이 벽문 이 벽문 왜있는거냐고? 그 여기 여기 이거 봐봐 이게 연기 막을 수 있는 문이거든 이거 왜 촬영할 수 있는거지? 연기 연기 막는 그 철문이 이렇게 쫙 내려와서 여길 막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왔다갔다를 못하잖아 여기 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여기 빨리 들어가라고 연기 못 퍼지게 그리고 여기는 탈출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거지 포스터에 포스터에 돈이 다르다고? 포스터에 액수? 이거? 원래 100엔 아니었냐고? 이거 근데 시급 아니야? 야 시급이 무슨 천원부터야 미쳤어? 천엔 맞을걸? 와 이번거 진짜 못찾겠다 한번 그냥 나가볼까? 나가면은 어디에 이상현상 있는지 알려주잖아 와 이건 근데 진짜 모르겠다 한번 보자 문꼬리가 없었어?! 오마이갓 아니 왜 문이 안열리지? 하면서 사진 찍었는데 그냥 그게 얻어 걸렸어 와 레전드 58번 아 9시지 퇴근요 잘했어 마춘이 형 좀 이따 보자고 어 여기 앉아있다 근데 이 이 여기 장소를 맞춘 인형으로 다 채우기도 전에 게임 이상현상은 다 볼거 같은데 야 니네가 다 앉아있으면 해결될 일 아니냐? 왜 이렇게 다 막 자빠져있고 반짝반짝거리고 있고 얘는 뭐 뭐 동황장애가 왔나 왜이래 넌 뭐야 이씨 가자 얼마 안남았어 진짜 파이팅 열 여섯개 남았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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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멈추네 어 어 어어 어어 나 못앉는데 어? 어? 헉? 어? 어어? 스텝이에요? 어어어억? 나 내보내주셨네 아유 고마워라 59번 어? 드디어 드디어 이상현상이 언제 나오나 했다 이상현상 60 어? 어 뭐야 어? 누군가가 카메라로 나를 보고 있는데? 뭐야? 내가 아까 툰 소리 들려가지고 뭐지? 했는데 내 발자국 소리인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여기 이게 떨어진거였네 저거 누구야 쟤도 여기에 갇혀서 이상현상 찍어야되는 사람중 한명 아닐까? 알고보니까 멀티플레이 게임인거지 61번 쟤도 나 만나서 어 이상현상 이러고 찍고 있었던거에요 dec ed 62번 여기 백화점이, 에어컨 바람이 빵빵한가 봐요 많이 흔들기네 왼쪽으로 바람 부와아아악 오른쪽으로 바람 부왜악 우와 이씨 개 커! 절대 들어가면 안될거같이 생겼어 뭐야 어? 이것도 개 크고 이것도 개 크.. 고 이것도 개 크고 형은 왜 작아? 형 왜 형은 작아? 바닥! 아직도 열리는 소리가 안들리는데? 이거는 원래 크기가 이랬잖아 그지? 어 이거 찍었나? 아직도 안찍은게 있어?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어 드디어 열렸다 63 왜 문이 안열리지? 열어 에 에 에 에 에 어뢰..... 뭐 어디까지 열리는 거야 엎 들어가지 말래 어 어 어 살려줘 어 어 야 이렇게 영원히 어둠 속으로 갇히는 게 엔딩이야? 어 소름 이번 이상 영상이 제일 소름끼쳤다 와 저 좁은 곳에 갇혀가지고 64번 그치 저게 밀실공포증이지 무슨 어줍잖은 막 50평짜리 집에서 막 어? 놀고 먹고 자고 하고 있는데 밀실공포증에 걸릴 리기가 없잖아 미친덜렁다크야 저게 밀실공포증이지 어? 어? 오늘도 연전연패 덜렁다트 나 이거 손톱이고 이게 손가락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발 밑창이네요? 쟤 뭐야 헤엥 65번 얘들아 좀 찾아봐라 아무것도 안보인다 안보이니까 말을 안하죠 아하! 와 진짜 모르겠다 이번건 열자 아하 이거구나 아 글자를 입력하시오 아하 문의 문구 여전히 65 뭐야 머리 어디갔어 근데 문 열리는 소리 안들렸는데 이것도 머리가 없고 이것도 머리가 없고 이것도 머리가 없고 더.. 더 있냐? 이것도 머리가 없고 이것도 머리가 없고 이것도 머리가 없고 이것도 머리 없고 이것도 머리 없고 여기도 머리 없고 됐다 66 어? 어? 형! 뭐 벌칙해서 졌어? 눈썹 어디갔어? 형 그래도 멋있어 형은 최고야 67번 아니 형! 눈썹 개빨리 자라네 시원하게 밀린거 한 5초 지난거 같은데 형 약간 뭔가 좀 밍숭맹숭하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휘어멀건했나? 뭔가 이상한데? 근데 왜 저것만 찌... 이... 난다고 문이 안 열리지? 뭐 다른것들은 괜찮은거 같은데? 아 이게 반전된건가? 맞네 이게 반전된거네 이것도 반전됐고 이것도 반전됐고 그러네 68번 스포투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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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이제 슬슬 허리가 아파 아 너무 오래 돌아다녔나봐 형은 좋겠다 계속 쉬고 있어서 그래 안그래 그치 야 일단 이건 진짜 모르겠다 퇴근하고 힌트 좀 보자 아아 아아 그렇구나 에헤이 은근 티가 안나네 다시 69 아 바로네 오케이 아니 저렇게 움직이면서 대놓고 티가 났는데 왜 저걸 못봤지 자 70 어 이거다 으하하하하하 고쳐졌네 와 이제 3개 남았어요 여러분 엥? 와 씨 와 적나라에 와 신세계인데 이런 화장실은 또 혁신이다 야 와 와 와 남자는 그래도 엉덩이만 보여주는데 와 여자 화장실 와 진짜 급한 사람만 써라 이건가 자 2개 남았습니다 어 헤어리 삐뚤빼뚤해 뭐야 뭐야 하하 여기 스피너가 있어 여기 야 마지막 짐막짐막 마지막 그 보자 끝끝내 나오지 않았던 마지막 이상현상은 과연 무엇이냐 뭐야 화장실 어디갔어 나 급해 아 아 아 나 쌀거 같은데 아니 뭐 화장실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이제 이상현상은 다 찾았는데 지금 아직 6시에요 어 6시여서 3개를 다시 찾아야됩니다 3개 3개 찾고 엔딩 보자고 유령 봤냐 아 개쩔지 9시 야 깜짝이야 에 어 뭐 뭐지 내가 지금 토마촌 모자를 쓴 거야? 어? 마춘이 형 왜 안 일어나? 마춘이 형 월 원래 9시에 다 깨고 오면은 일어나 있었잖아 왜 안 일어나? 형 형 죽었어? 나한테 대를 물려주는 거야? 내가 드디어 제2의 마춘이 형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건가? 내가 바로 제2대 마춘이다 쓰읍 뭐였을까? 뭐 딱히 변한 거는 없거든요 제 예상대로 이 강아지 풍선 위에 맞춘 인형이 잘 올라가져 있네요 우선 퇴근 해볼까? 어? 이번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갔어 어, 내다보지 않았고 ENE MYSsky 마춘 1 오옹 탈출 했어! seems Chinese 토마촌 모자를 쓰고 와.. 계속 카메라만 나왔었던게 야아 이게 이게 진엔딩이지 캬 아 근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8번 출구류 중에 되게 허무한 게임들 많은데 이상현상만 대충 끼워놓고 얼토당토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게임들 많았었는데 아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완벽한 엔딩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상현상들마저도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넘치고 너무 재미있어서 진짜 이상현상이 많았지만 보는 걸 멈출 수 없었던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 싶네요 자 포스 몰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었네요 다른 8번 출구류도 딱 이정도만 하면은 진짜 재미있게 할텐데 말이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오븐 한글자막 by 한효정